할로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고위 학생분들을 위한 캐스트 촬영을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여름방학이 얼마 안 남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독일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신의 한수를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여기 나와 있듯이 민쌤이 성미라는 1등 독일어라고 하지만 1등 독일어라는 게 꼭 1등급을 맞으면 제일 좋죠. 그럴 수 있는 어떠한 모티브를 제공한 건 맞지만 꼭 그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뭔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재미있는 독일어를 배우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한수를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모토는요. 니 갈 길만 가라 라는 표현은 장난이 아니라 꼭 이렇게 독일어가 좀 어려운 언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먼저 하시잖아요. 점수가 나올까? 맞아요. 여러분들. 정말 어려워졌어요. 어떠한 제 외국어보다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정시, 수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기도 하고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관심을 기르지 않으면 잘 모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선생님 이래도 되나? 이거 맞아요. 팔랑계가 돼가지고 어떤 분들은 저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 이런 거에 관심은 없고요.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몇 등급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나봐. 여기에 가면 지원하면 대학에 쉽게 들어가고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요령을 막 이렇게 요령 부리고 그렇게 하면 솔직히 어떤 독일어에 대해서 언어적인 지식을 하는 게 아니라 다들 이렇게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안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일어의 완벽한 1등급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어떤 그런 자세 중요한 것 같고 그러지 못하더라도 2등급, 3등급 또 어떻게 내가 내신이라든지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과정을 잠깐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번 여름방학을 잘 보내는 방법. 자 먼저 내신과 정시에 독일어 다른 건 맞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모의고사를 딱 보는데 선생님 제가 모의고사가 지금 한 2등급 정도 나오는데 어느 정도의 강좌를 듣는지는 저희들이 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는요. 자 먼저 내신을 하시는 분들 이 강좌를 들어야 되는지 당연히 해야죠. 여러분들 특히 지금 초급에 있는 기본적인 독일어를 하시고 난 다음에 특히 내신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내신의 분들은 2학년부터 3학년 되면은요. 대개 우리가 수능에서 다루지 않는 범위의 그러한 문법을 다 다뤄지 심지어는 수동문도 배우지만요.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민쌤이 기초문법 심지어는 중급 강좌라든지 회화 같은 초급 중급 회화 그 다음에 장문 같은 것도 다 해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기본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문법이 이 정도 같아. 초급은 안 들어. 그럼 아마 중급이라든지 그 이상의 문법을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 내가 기본적인 지식이 벌써 이렇게 있네. 어? 저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거와 좀 다른 것 같아. 학교에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내신도 이렇게 막 쌓아가게 된단 말이야. 민쌤이 알고 있는 어떤 학생은요. 기본적으로 막 95점을 맞아. 그런데 등급이 4등급이야. 왜요? 여러분들 이거는 독일어가 학교에서도 상대평가.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계속 100점을 맞는 거야. 그러다가 한 명은 95점을 맞아. 그럼 어떻게 해요? 등급수가 계속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수능이라든지 수능을 모의고사 같은 걸 보게 되면요. 이게 객관성 있게 나왔을 때 많이 틀리는 퍼센테이지가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독일어를 봤을 때 27, 28, 29, 30문학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중에서 퍼센테이지 막 봐가지고 하나 진짜 이건 다 못 맞추는 문제를 해버리자라고 하는 문제. 그런 문제 꼭 있단 말이에요. 평준화 되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문법을 갖다가 좀 확실하게 할지. 참 그래서 이 내신의 독일어랑 정시의 독일어 조금은 좀 재밌게 콤비네이션을 이룬 게 뭐냐면 우리의 수능 독일어는 기본적으로 저걸 안 가르쳐요. 어려운 문법이라든지 관계대명사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수거는 낸단 말이야. 뭐 재기 나오고 동사에 전치사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는 안 낸다고 그랬지만은 그런 거는 수능이 아닌 내신 독일어 해서 2학년 이상에 또 2학기 정도 되면 정말 골치 아픈 그런 독일어. 그래서 민쌤이 그런 걸 다 해결해 드린다는 거 확실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독일어 어떻게 준비하나요? 지금처럼 하면 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에서 어떤 게 더 필요한지 그런 것들이 딱딱 필요할 거 아니에요. 대명사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회화 같은 건 민쌤 밖에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럼 회화의 패턴에 따라가지고 야 질병에 대한 회화는 내가 저쪽에서 질문하는 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거야? 뭐 그런 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회화하듯이 해야 돼요. 그거를 갖다가 카테고리를 나눠서 해야죠. 여행, 질병, 교육 이런 거 다 나눠서 초급하고 중급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서 딱딱딱 해 놓으시면은 어떠한 회화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일 많은 문항이 수능이 뭐예요? 15문항 이상이란 말이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발음을 할 때에도 그 발음을 회화를 융용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아 수능 독일어를 갖다가 제가 하는 것에서 잘 따라만 하시고 그 다음에 약간 어렵다라고 하는 문법에서 어떤 문법이 좀 어려운 거지? 대명사인가? 아니면 수거인가? 아니면 어떤 N변화 남성에서만 일어나는 명사의 그런 표현들 또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찾아서 어휘를 지금부터 다시 공부한다고요? 또 그런 건 나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선생님이 해주는 쪽집 게시기에 가해를 갖다가 좀 해주시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좀 편하실 수가 있단 말이야. 자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독일어 그 다음에 수능 독일어를 만약에 비교한다면 내가 모의고사 지금 뭐 한 3등급이에요. 수능을 잘 맞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로 보면요. 6월, 9월 모의평가가 좀 점차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추세로 이제 가면요. 6월이 조금 쉬워. 그 다음에 9월이 좀 어려워. 수능은 평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수능에서도 기본적으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대신에 기본적으로 1문항에서 10문항까지 이렇게 회화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까지 보시면 몇 문항 정도가 한 1, 2문항 정도가 아리까리한 거를 내고 그 다음에 우리 독해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낸다든지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발목을 잡는 것은 한 25번부터 한 26, 27, 28, 29, 30 이런 한 5문항 정도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2문항, 3문항을 갖다가 약간 실수 아니면 잘 몰라서 찍었는데 다 틀려서 오면은 2문항, 3문항은 정말 하나 차이로 1, 2등급이 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민생님은 항상 이 두 문항을 갖다가 놓쳤을 때 한 46점 정도를 갖다가 저는 1등을 받는다고 그러고 그 외에 2등급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조금 이번에 여름방학 때 여기다가 좀 올인하셔가지고 하루에 한 시간씩 그렇게 한 두 강자씩 그렇게 하셔서 내가 문법을 갖다가 좀 더 완벽하게 하겠다 그러면은 중국 문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들고 파고 또 회화에 대해서 많은 문항이기 때문에 내가 2등급 정도 여러분들 1등급을 하면은 네 길만 가야 돼요. 엄마랑 꼭 1등급 맞으려고 하는데 내가 1등급을 맞을 만한 어떤 그런 준비가 안 되고 그러면 2등급으로도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회화 같은 데에서 15문항이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만약 집어 저기 뭐야 올인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다 득점을 갖다 하시게 된단 말이죠. 그거를 슈트라텍이 전략을 잘 짜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문항을 한번 보세요. 이제 내신을 준비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이제 외국 분들은요. 자 벌써 그들은 자녀를 돌본다라는 것은 민쌤의 수거 표현에도 나와 있는데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Seen and the Kindle, Arbeit and the Kindle 어느 날 나왔는데 2번은 아예 문법으로도 맞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면 모르겠는데 오지선다 같은 경우도 정말로 이거 진짜 하등의 교육에 별로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자 근데 킨더는요. 복수 3격에서는 이룰 수 없는 말이에요. 이거는 킨더른이 돼야 돼요. 더 틀렸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들은 아이들 아이들을 위에서 살면 Fear the Kindle가 나오지 음을 잘 안 쓰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것도 아니라면 헬펜은 3격이에요. 근데 그들은 서로 돕는다. 말도 안 되고요. Fear the Kindle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Fear는 4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D가 나오든지 해야 되잖아. 이렇게 문법을 잘못된 걸 막 고르는 거야. 근데 결국에 수거가 뭐냐면 네네는 네임을 부르다 그래가지고 언급하다요. 자 그들은 저 아이들을 똑똑하다고 부른다. 천재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한테는 쉬운 문제야. 근데 처음에 만약 독일 공부를 대충대충 하신다. 2학년 때 돼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잘 모르는 거 대충 찍는 거 같으면 안 돼. 돌보다라는 것은 부양하다. 아니면은 누가 집을 비우고 갔을 때 야 우리 집에 화초 좀 잘 좀 돌봐줘. 강아지를 좀 잘 돌봐줘. 이때 얘를 쓴단 말이에요. 수거가 뭐야? 시 퀸먼 전치사 웜. 그럼 얘는 수능에 갔을 때 이 웜 갖고 장난을 치는 거야. 퓨어, 바이 이런 거 쓰면서. 그렇죠. 이런 거를 갖다 제일 잘 쓰는 게 무엇이냐. 그래 봤을 때 여러분들 이 문제가 주는 것은 전체적인 거 보는 거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어렵게 낸 거 같지는 않지만요. 수능에서는 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아 얘 전치사 문제인가? 동사의 문제인가? 완료용을 잘 쓴 건가? 그렇게 봐야죠. 정답은 5번이고요. 자 지금 이거는 지금 수능이 아니라 우리 내신에서 나왔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신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수동문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정시에서 수능에서는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얘가 2학년 특히 3학년에서는 기본 독해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민쌤의 회화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수동을 갖다가 외화된 PP가 공식인데 거기다가 화법정원사 뮤센을 넣어서 뭐뭐 되어져야만 한다. 되어질 수 있다. 이런 거를 자유자체로 하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걸 들으신다면은 쉬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은 여기서 아이크림 먹어서는 안 돼. 라는 표현은 뭐예요? 금지라는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능동이 뭐냐면 I darf my hier nicht essen 상대 선생님이 약간 좀 우회적으로 쓴 건데 주어가 뭐예요? 아이스가 아니죠. Man darf hier kein ice essen 그래서 Man darf ice hier nicht essen 해도 괜찮긴 해요. 그런데 여기를 약간씩 옮겼는데 능동을 수동으로 옮길 때도 우리 그냥 옮기라는 얘기야.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사람 아이스크림이 여기서 먹혀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 학교에서 수업을 잘 들으면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이 대충 하겠지. 왜? 어디서 애들이 학원에서 다 배워오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건 정설이에요. 정설. 그러면 안 되는데. 자 그럼 아이스크림이 주어가 되는 거잖아. 여기서 사격인데 아이스크림이 아이스 그러면은 하면 안 된다라는 표현이니까 이 darf은 화법정서 어떻게 돼? 그대로 쓰는 거야. 왜? 단수잖아. darf hier nicht 그렇죠? 여기서 몸 하면 안 돼? 먹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럼 SNLPP를 쓰라는 거예요. SNLPP가 뭐예요? gegessen 그럼 얘는 뭐예요? 되다. wer denn 여기서 먹혀지지 않는다. hier wird nicht gegessen die fern이 딱 나오면서 wer denn이 어디로 가요? 맨 뒤로 가는 거죠. hier darf ich darf hier nicht gegessen wer denn 쓰는 거죠. 볼까요? ich darf hier nicht gegessen wer denn 사실은 hier를 앞에다 쓰면요. hier darf kein ich gegessen wer denn 쓰니까 여기서 nicht 인데 학생들이 막 놀랄까 봐 그런 의미도 다 여기서 보여요. 독일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썼는지.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약간 내신을 갖다 준비하는 외국 학생들한테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2학년도도 이제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대충 공부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다 밑줄을 딱딱 그런 건 선생님의 성향이에요. 성향. 자 근데 빈칸에 들어가면 알맞지 않은 거 보면은 이게 수능인데 여러분들 수능의 마지막 문제 나오는 것들인데 제가 아주 최근에 2023년 걸 갖다 한번 빌려왔어요. 근데 보시면 자 마인쿨리가 쿠게슈라이버 은어인데 내 볼펜이 망가졌는데 여기서 너 이 내 볼펜 이것을 지시대명사 사용해도 되거든 나는 아직 뭐가 있어 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많은 사람들이 어미만 보고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얘겠네 라고 그럼 우리 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다 보인단 말이야. 근데 자 내가 아직 볼펜이 있어. 너 이거 사용해 이거잖아. 근데 볼펜이 있는데 자 이 샵에 필레 그러면 많은 볼펜들이야. 필레 쿨리스가 있고 이거 맞고요. 이 샵에 안더레 쿨리스 하면 나는 어나더 다른 거 있는데 이게 어미 변화를 잘 썼냐라는 거야. 잘 썼죠. D니까. D 되어 된 D. 이 샵에 안더레 쿨리스 즉 하베는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사격 지배니까 아직 다른 게 있고 이 샵에 멜쉐라는 표현이 제일 어려운데 멜쉐가 부정대면 서면요. 이런 거예요. 몇몇 개가 있어. 다수가 아니라 있긴 있는데 이런 거야. 내가 자녀가 아직 없어. 이 샵에 카이네키인데 근데 애가 몇 명 있으면 좋겠어요. 이시메시 대 랠쉐 즉 단어에서 관사가 없을 때 걔를 갖다가 불특정하게 내가 몇몇 개 단수도 쓸 수 있어요. 커피는 알갱이 하나하나 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나 우리 커피 사야 돼. 그럴 때는 어 우리 커피 필요해. 브라콘 비아 카페 야 비아 카페 랠쉐 이렇게 쓴단 말이야. 불특정하게 셀 수 없는 단수라든지 이게 쉬워요. 여러분들 어렵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이야. 이거 근데 얘는 확실하잖아. 그럼 아닌 게 세 가지 중에서 아인파가 뭐냐면 아인이 하나가 아니에요. 아인파는 몇몇 개란 말이야. 그럼 아인파 쿨리 얘도 맞잖아. 결국 이 두 개의 싸움이라는 거야. 그럼 랠쉐도 맞거든요. 복수에 디데어 댄디니까 내가 몇 개가 필요해. 나는 몇 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 하나 줘도 돼. 그런데 아인에는 근본적으로 틀려요. 왜? 부정관상 아인에는 여성이야. 쿨리가 남성이거든. 어떻게 보면은 문제 솔직히 쉬워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하나를 분석하면은요. 지금도 보세요. 잘못 허당 허당 칠 수 있어. 정답은 1번이란 말이야. 아 여성이 아니었구나. 쿨리가. 성을 외우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 카테고리가 문방사고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면 자 컴파스 공책 책 다 외워야 되겠죠. 자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29번이 여러분들 이걸 맞추면 이제 신의 경지인데 이건 틀려도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니까 좀 뻔뻔한 얘기인데 이건 틀릴 확률이 거의 90%예요. 왜 제가 가르쳐줘도 잘 보세요. CZ 하면 얘에다가 얘의 사격을 잘 썼느냐를 보는 거야. 힐프에 대해 폴리사이면 폴리사가 여성이가 대학이 입격인데 이런 거 입격을 쓰는 격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다 맞다고 봐야 되는 거야. 이 문장을 옳게 썼놓을 때 이 동사의 전체를 잘 썼느냐는 거죠. 두 번째는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 많아요. 세 번째는 대학생인데 저 대학생이 슈파렌 하면 스페어 절약하다는 뜻인데 과거를 썼어요.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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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썼네. 보세요. 이런 패턴이에요. 슈파렌을 잘 썼는데 부지런히 절약했어. 근데 아 웜 컴퓨터 하면 컴퓨터 한 대는 사기 위해서 잘 절약했어. 슈파렌은 전치사가 웜하고 같이 결합하는 녀석이야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야. 아니에요. 얘는 뭐뭐뭐를 위에서 절약하면 퓨러를 써요. 근데 퓨어는 사격이잖아요. 움처럼. 그래서 비용께 우디 피해 하듯이 비용께 우디 퓨해 하듯이 이게 사격집이에요. 그러면 퓨어 아인앤 컴퓨터 컴퓨터 한 대를 위해서 그 부지런히 모았다. 돈을 다 있는 거예요. 컴퓨터 한 대 사려고 20만 원 그럼 안 되죠. 게임하고 오려면 비싸잖아. 좌우씨가 농담 안 할게요. 이거 퓨어가 들어가는데 아 이게 아니네. 그럼 여러분들 이 두 번째는요. 참 어려운 게 임, 락 이거는 아무도 못 맞출 수 있어요. 왜냐면 락은 리겐 동사인데 놓여 있는 거야. 그에게는 뭐가 놓인 줄 알아? 매우 많이 그의 회사에 관해서 놓여 있다는 말이 진짜 어려워요. 이 뜻이 뭔지 아냐면은 자 여기가 삼격이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것에는 B에 대해서가 중요하다. B가 중요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그에게 그의 회사는 정말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야. 회사 없으면 못 산다는 뜻이 같아. 근데 그때 전체 사람은 뭐를 쓴다? 여기다가 안삼격을 쓴다는 거야. 너무 이거 무책임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다 알고 그럼 이 동사를 민사님이 수거를 가르쳐 주더라도 제가 이런 것까지 막 가르쳐 주면 우리는 100개 200개를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서는 아마 정답 확률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예요. 임, 락, 세, 필, 안, 사이나, 페마.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애슬릭트 안, 얘만 된 이라 안삼격 사람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애슬릭트 안, 디어 이렇게 쓰지 않는 뜻이 뭐냐면 너 때문이야. 이거는 너가 유발한 사람. 이 일은 너 때문에 유발된 거야. 이런 뜻이 있어. 이거는 달라요. 여러분들. 이거 삼격이 안삼격이지 근데 여기 삼격 그대로 썼잖아. 그러니까 이건 이 사람에게는 회사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때는 안을 쓴다라는 것 이거 두 개 다 틀렸잖아요. 정답은 아밖에 없는 거야. 답을 볼게 아. 근데 아는 세첸 아우프가 뭐냐면 그녀가 경찰의 도움에 모든 걸 걸었다. 경찰의 도움에 지금 의지를 구하고 있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입니다. 세첸 아우프.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포커치는 카드 있잖아요. 모든 인생을 다 카드에 걸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녀는 지금 경찰의 도움에 의존했다. 아니면 거기에 모든 걸 걸었다. 이런 표현들을 보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전치사를 잘 쓰는 거 이거 민쌤의 어떤 전치사를 수반하는 동사에서 배울 수밖에 없네. 이것도 난이도가 계속 높아져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학습을 갖다 제대로 해야 되는데 또 그러지도 못하거든요. 동사에 대한 수반하는 전치사를 몇 개를 가르쳤는데 100개? 200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일반 교과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 게 많은데. 마지막 보시면요. 마지막은 그나마 좀 쉬운 건데 여기서 어떤 걸 물어보는 거겠어요. 잘 보세요. 에스 나이도 개플로겐 하트 개슈나이 이스트 운 개슈대 호드 포개슈라겐 쓰면 얘는 문제는 뭐냐면요. 아 현자언력을 제대로 썼냐 하는 거야. 날아가는 거니까 이동이니까 잘 썼죠. 이스트 개플로겐 잘 썼고 에아 S는 비인칭 주어인데 올해에 많이 눈이 내렸다는데 얘는 약변으로 썼어요. 슈나이은 슈나이트 개슈나이트 가 맞잖아. 벌써 이거는 30번 문제인데 왜 이렇게 씌워? 여러분들 다 안단 말이야. 이거는 맞출 확률이 많은 거야. 이건 아니고 그 다음에 S is in 울룸 울룸이라는 도시에서 인덴버스 버스 안으로 이것 같이 전차 맞는 거야. 버스 안으로 옮겨서 탔는데 환승했는데 이런 것은 제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덴버스는 맞기도 하지만 이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야. 음 슈나이겐 슈디금 음 게 슈디겐 틀렸단 말이야. 슈나이겐 슈디게 슈디겐 아셨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것도 아니면 정답은 당연히 두 개씩이니까 아 내가 빨리 나온단 말이야. 아 이거는 누구를 맞출 수 있는 거야. 그 대부분은 뭐냐면 에아 사인어 그의 부인에게 아인 다툼 날짜 하나를 포 게 슬라 게 슬라 게 제안했다. 날짜를 제안한 게 뭘까요? 우리 언제 레스토랑 갈 거 그 날짜를 우리 이렇게 여기가 이때 이때 가자 라는 날짜를 제공한 거죠. 여러분들 어때요? 제가 문제를 풀어보려고 한 게 아니라 문제 유형은요. 어찌 보면 수능에서 어려운 게 있고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보는 게 어려운 게 있잖아. 내신이라는 곳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걸 배우는 것보다 그 교과 과정에서 선생님이 이거 나오는 거야? 수능 때 나오는 거야? 관계되면서 나와? 정말 수능에서도 배우지도 않은 것들도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 배우는 과정에서 잘만 듣고 외울 수 있고 있다면 점수를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 지식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쌤이 하는 어떤 정확한 수능에서 왜 이렇게 되지를 알고 해야지 나중에 미래를 봤을 때 수능을 또 배울까? 그럴 필요 없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학식이 있고 머리가 있고 여름방학 때 딱 한번 배우시고 난 다음에 정확히 확실하게 나오는 거죠. 이걸 왜 남들은 안 배우는데 왜 내가 왜 배워? 이게 아니라 남들이 안 배울 때 내 갈 길 간다 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1등급 그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등급에서도 어쩌면 2등급에 만족해 그러면 너무 욕심내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만 공부하셔서 쭉 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쌤이 제공하는 그 모든 강좌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 외에 나온다는 것은 정말 저는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문제 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실하고요. 제 거 다 맞아서 만점 받으신 분들 저한테 많이 축하절하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니까 꼭 자신감 있게 제 외국어 선택하시기 바라고 꾸준하게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남기시행 치즈 2 5 6 6 7 8 7 11 11 6 12